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엄보우미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참석하고 있는 프랜쉽하우스의 장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수업입니다. 이곳에서는 미국 문화, 미국 역사, 미국 관용어구라 불리는 이디언 수업은 물론 재미있는 성경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업들을 통해서 저희는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로 영어를 도구삼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의 열정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자원봉사로 프랜쉽하우스에서 저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은퇴를 하실 거나 혹은 아직도 현직에 계시지만 오직 저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들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국적의 친구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며 또한 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랜쉽하우스에 대해서 장점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